~~ 혼자서도 잘하는 난리 이거 다. 식탁 다 펴주고 어. 아침을 또 이렇게 계란하고 피자에다가 이건 디저트 같고 이건 뭐지? 아이란 같은 건가? 요거트랑 좋네요. 티랑 같이 먹고요 이 근처에 보니까 약간 그랜캐니언 느낌 나는 그런 협곡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가서 캠핑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이제 주민들도 있고 그리고 저 외질 사촌이 거기 삽니다 거기 가서 도움 좀 얻으면 될 것 같아요 갑니다 저는 오랜만에 캠핑 버스 같은데 한번 타 볼까요? 한번 타 볼게요 버스 스파스 이케 아살롬하레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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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태워주셨어요 한 500m 탔습니다 언덕길이라서 7km 가면 이제 야르바시라는 마을이 나와요 약간 이름이 좀 재수 없지만 거기서 계곡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한낮에는 햇볕이 너무 강렬해서 나오지 못했어요 안녕 이건 누가 봐도 폭격당한 건데 아 디렉터 옵니다 디렉터는 무조건 타줘야지 디렉터 타야지 차 안타 디렉터 탈 거야 나는 하하하하 여행ua 아 자 아 아 오케 레츠고 하하하하 아 탈습니다 또 이런거 무조건 타줘야돼 . 한국도화 야르바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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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레 에레 차원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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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시 바시 여기 야르바시 야르바시 아 갑니다 이렇게 타고 갑니다 이렇게 이제 넌 여기 왜 타니 너 거기서 뭐하니 너는 또 이래서 너 이거 왜 탄거야 잘못한거 아니야 너 아이고 너무 재밌어요 야 풍경도 멋지고 봄이라 완전 초록빛깔이네 아 천천히 가지만 재밌습니다 덜컹거리면서 시골느낌 불신 나네요 이거 아 여기도 양떼가 많구나 어이고 양떼 때문에 가질 못하네 나이스 고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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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무시야되 무시야되 어 하하하하 오케이 차차원 어 길상태가 안좋아 하하하하 아 나이 저는 이런 차를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너무 즐거워 이러면 레슬레 레슬레 마을 입성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나는 저쪽 같은데 천천히 걸어가면 금방 갈겁니다 좀 도와드릴거에요 헬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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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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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또 시골이지미야 또 주시네 이거를 또 만달리나 어? 잠깐만! 오케이 오케이 그래 그래! 아 이거 또 줄어달라고 하지마 하하하하하 짐 틀어드렸어요 아줌마 아줌마 힘들어하시는거 같아서 오케이 오케이 찾아봐요 어우 엄청 크구나 너 어우 이쁘다 강간한테 물렀는데 내가 동네 애들이 안내해주고 있어요 족규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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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가 임마 자춰발 자춰발 여기 완전히 와 오케 오케오케 오케 그랜드캐년인데 이거 완전히 여기 안아나오 오케오케 오케 오케오케 좋네 여기 엄청 멋있네 완전히 그랜캐 년 조용히 좀 해 너 진짜 너 조용히 안할래 엄청 더 들어와 아무튼 쟤 때문에 녹음을 못하겠어 아주 지불어갖고 요거 홈 일로 갑니다 낭떼지 옆길인데 엄청 멋있어요 저 밑에 길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저는 저쪽으로 돌아와서 내려오는 길이 있었네 도로가 아아 저쪽으로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 저 집일 거야 아마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외질한테 물어보니까 저 집이 맞대요 저 집이 오늘 제 최종 목적지입니다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길이 좀 험하죠 보이시다시피 저 이 절벽길 따라 내려가야 됩니다 뭐 괜찮아요 저 이런거 너무 익숙해서 갑니다 와아 너무 멋있다 꽃들이 너무 이쁘다 완전 봄인데 밑에는 다 빨강이예요 멋지다 여기서 어디로 내려가야 되나 저쪽으로 내려가나 길이 딱히 안 보이는데 여기 에스카로가 엄청 많네 거기 에스카로가 엄청 많네 여기 에스카로가 엄청 많네 왜 이렇게 많지? 와 와 와 와 최곤데 최고 와 너무 멋지다 진짜 내려갈만 하네요 다행히 길이 험하긴 한데 못내려갈 길은 아니에요 신발이 안좋아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정도는 충분히 갑니다 증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정도는 어디야 또 길이 길이 잘 안보여 절로 가는거겠지 아 제가 내려온길 절대로 내려왔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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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오는 저 길은 솔직히 거의 압력등반 수준이었어요. 원래 압력등반은 내려올 때가 더 힘들거든요. 올라올 때보다 이제 요 밑에 바로 길이 보이거든요. 저 길로 내려가면 됩니다. 다 내려왔습니다. 와 더워서 얼굴이 빨개졌네요 아주. 저기에서 내려오는데 진짜 쉽지 않았어요. 아 저기있다. 보인대. 이제 보입니다. 마지막 집. 이거 집이 아니라 무슨 상수도관리원 이런건가봐요. 저는 도착했습니다. 너무 어둡네요. 이 집이 이 건물이 마지막 건물이에요. 이쪽은 길이 없습니다. 헬로 헬로. 아무도 없어? 2층이 아무래도 거주하는 건물 같은데 올라가 볼게요. 헬로 메라바. 하하하하. 헬로 메라바. 헬로 메라바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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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풍경 멋지네요. 이게 제가 저 앞에 가봤거든요. 강가 쪽으로. 와. 물이 깨끗하지가 않아요. 건기라. 그리고 지금 소리 들리시죠? 개구리 소리가 엄청납니다. 저기 잠 못자요. 제가 볼 때. 그리고 야생동물도 많대요. 그래서 이 건물 2층에서 텐트치고 자겠습니다. 아 여기 모기도 많은 것 같아. 완성.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. 이제 불 피우고. 저녁을 먹으면 되요. 하늘에 별들이 진짜. 와. 엄청납니다. 시골이라 그런지. 오늘은 은하수를 당연히 찍어야겠네요. 잘 타는 것만 역시 쉽겠는데 아주. 불 피우는 게. 나무 장작만 많아도 캠핑할 때는 부자된 느낌이에요. 금방 불고 올라오겠다. 선거. 역시나 쉽군요. 8호대를 여기 있던 건데 빌렸어요. 분위기 너무 좋아요. 캠핑장입니다. 풍경도 멋지고. 야. 이런 자연에서 캠핑하는 게 너무 좋아요. 저는. 혹시 소리 들리시나요? 늑대 소리. 이 집 아니라 그냥 아무 데도 잤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. 늑대들이 한두 마리가 아닌 것 같아요. 보니까. 떼지어서 다니나 본데. 살발하고만. 살발해. 캠핑 조심해야 돼요. 외국에서는. 특히나 이런 오지 같은 데서는. 캠핑할 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. 안전하게 해서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행입니다. 덥지도 않고. 춥지도 않고. 밤 되니까요. 딱 좋은 것 같아요. 낮에는 엄청 더웠잖아요. 오늘 메인은. 닭고기입니다. 양념해서. 넣어 먹을 거예요. 닭고기에다가. 라면 스프 같은 건데. 일단은. 매콤한. 고춧가루를 좀. 뿌리고. 라면 스프 나무 건데. 사용할 겁니다. 구우면 또. 다 떨어지기 때문에. 어차피. 경지를 해야 됩니다. 이러고. 조금 기다릴게요. 디저트로. 그리고. 토마토를 좀 가져왔어요. 설탕에 뿌려 먹을 겁니다. 토마토를. 비장의 무기. 감자. 안에가 잘 안 익을 수 있어서. 칼집을 좀 내줘야겠어. 기름을 좀 많이 부었습니다. 여기에다 이제. 닭을. 넣어서. 먹을게요. 이제 대충 된 것 같으니까. 닭을 넣어 봅시다. 와우. 튀겨지는데. 와우. 튀기는. 시리인데. 어우. 장난 아니네. 이 정도면 익었을 것 같아요. 꺼내고. 이야. 먹어 볼게요. 어. 크리스피. 와. 잘 익었다. 맛있네. 이렇게. 맥주가 떠오르는 맛입니다. 진짜. 염지가 잘 되는데. 간이 딱 좋아. 이건 다 잘 익었네. 캠핑장 비를 내야죠. 이거. 캠핑장 비를. 줘야지. 헬로. 헬로. 이거. 안. ё. 마오쏠. 뱀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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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자 예. 하단. 아. 와 차 멋있다. 저 차가 왔어요. 저걸 타고 가나? 1,500원 1,500원 갑니다. 쫓겨나요 저 차 타고. 탔어요 이 차를. 아이고 갑니다. 결국 잔다라마 사무실까지 왔네요. 아버지, 아버님. 아 가족들이 다 있는데 너무 감사하네. 와우 매 드리셔스. 숯불 바베큐. 그 동네에서 파는 그 맛이랑 똑같아요. 진짜 맛있네. 오늘도 역시나 이 사람들의 춤을 추는 걸 보러 왔어요 같이. 같이 웨즐렘하고 언니랑 같이 왔습니다. 웨즐렘하고 이렇게 해라! 이름이 무슨 form? 제 이름은 Falleep 자, 좋은 영어! 가족들하고 같이 왔습니다 카페 좀 마시려고 왔어요 오늘 사진 찍어주느라 너무 고생 많이 했네요 최하 200번 이상 찍은 것 같아요 진짜로